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스크와 신분증을 준비해주세요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받고 손소독 후 일회용 장갑 착용해주세요 투표소마다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니 걱정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투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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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만들어요 같이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많이 참여해주세요 투표에 꼭 참여해주세요 모두 같이 투표 참여해주세요 투표 참여해주세요 투표 참여해주세요 투표 참여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